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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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하신 임포스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미국 단어잖아요. 임포스터. 엄마 어머스? 이러는 거예요. 휴가 임포스터 뭔지 알아? 다른 사람 척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애들이 그거를 모르잖아요. 엄마가 임포스터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가면을 벗어야 된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용기 있는 고백 정말 멋집니다.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눈물 나와요 그러면.